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2021 수능 생명과학 개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정생명과학의 주제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바뀌어서 또 어떻게 출제가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개정생명과학의 주제들을 정리해봤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기존에 있었던 생명과학,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 2번이 1단원, 3번부터 7번까지가 2단원, 8번부터 12번까지가 3단원, 13부터 15까지가 4단원 이렇게 있었는데 개정생명과학에서는 여러분 고2때 내신하면서 봤을 테지만 이게 빠졌어. 그런데 잘 봐라. 원래 이게 1단원에서 3문제가 나왔었어 수능에는. 그때 이건 하나도 안 나오고요. 항상 이게 3문제씩 나왔는데 그 내용이 통으로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이 생명현상의 특성과 탐구라고 하는 걸로 1단원은 만들고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될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난이도는 훅 떨어지는 되게 쉽게 나오는 주제가 될 겁니다. 어찌됐건 저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바뀌었어. 여기. 멘델의 유전이 없어집니다. 샥.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살짝살짝 단원의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가고 얘는 내려오고 여기에 추가가 대사성 질환. 이거는 되게 쉽게 나와. 그냥 뭐 비만이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해서 이제 어찌됐건 이게 1단원, 이게 2단원. 9번부터 12번까지가 3단원. 여기 3번부터 7번까지 여기가 4단원. 그리고 여기 생태계 파트가 5단원. 이렇게 구성이 됐어. 단원수가 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담은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없어진 2번, 그리고 멘델 이게 공부량이 조금 상당히 많은 거였거든. 그렇죠? 어쨌든 개정생명과학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면 이제 킬러와 중킬러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 건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쉬운 것들 보통 이제 맞출 수 있는 정답률이 60-70% 이상 되는 것들은 조금 지우자 이렇게. 응? 이런 거 지우면 돼. 자 그러면서 물론 이제 멘델의 유전도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거냐면 아까 남아있었던 여기가 기존에 킬러, 중킬러를 낼 수 있는 파트들이었어. 그런데 이게 싹 하고 빠졌어. 그럼 한 문제 빠진 건가?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 멘델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관관계 파악하기 문제가 나왔었고요. 얘는요. 여기, 여기, 여기? 되게 많은 곳에 기본 개념처럼 싹 스며들어가 있었던 거거든. 해서 이런 주제들, DNA표 다 나올 수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인자, 다인자뿐만 아니라 다인자와 단일인자 연관까지 그리고 다인자와 DNA 비분리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 비분리 문제들, 연관 문제들, DNA 상대량 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만약에 이걸 아예 안 한다고 치면. 그런데 봐. 이런 게 없어지면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정답률 1위, 2위 하던 것들이야. 그럼 그걸 싹 다 지웠다고 생각해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해서 쌤이 이 연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줄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관, 우선 연관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연관된 건 하나의 염색체의 유전자가 같이 있는 것들을 말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A, 니은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B라고 했을 때 이건 염색 분체니까. 같은 유전자 들어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치? 체크해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묶여있는 걸 연관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연관되어 있니? 아니면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니?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시켰어.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고 해야 될 게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연관이 아예 빠진 건 아니고 쌤이 예상하건대 이렇게 줄 거야. 조건으로. 이런 식이지 뭐. 그래서 형질기업관인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또는 형질기업관인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제공이 될 거야. 그러면 묶여있는 패턴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 번. 조금 더 쉬워진 거야. 여러분 선배들은 원래 독립되어 있니 연관되어 있니부터 찾았어야 돼.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두 개가 딱 주어질 거야. 서로 다른 곳에 있다. 같은 곳에 있다.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 혹은 독립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 이런 식으로 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또는 이렇게 DNA 상대량에도 누를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아무 연관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봐라.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이렇게 있어. 이게 수업에서 하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들어봐봐. 이렇게 성염색체는 여자가 XX 남자가 X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DNA 상대량을 줬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해. 물론 Y는 빼자. Y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해서 라지에이 스몰에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상에 있는 거고 이게 EN이라고 내가 조건을 줬지. 원래 문제 풀 때는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EN이야. 그럼 여기 봐. 1, 0 1, 0 이거 뭐야. 왜 하나밖에 없지? X에 있으니까. 물론 얘는 X고 얘는 Y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예시 개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다니 예시를 들려주는 거니까 X에 났다라고 치고 여기에 B 여기에 D X에 같이 있는 거예요. Y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이걸 낼 수 있다라는 근거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 연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 연관이라고 하는 그 문구는 이렇게 교과서가 있으면 날개 부분에 천재인가? 어디에 연관이라고 써 있는 게 딱 하나의 교과서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는 2만여 개가 넘게 훨씬 더 많이 있어서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 들어 있어. 이 정도까지만 나와. 그럼 그 정도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치? 해서 우리 계정에서 무조건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고 조건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계정 생명과학의 주제들을 정리해 놓은 거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 있고 킬러, 줌, 킬러도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잖아. 화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를 실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물론 지금 개념을 공부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들도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훑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계정 생명과학의 주제들 계정 생명과학의 내용들이 이렇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돼. 알겠지?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랑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